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것은 바로 콩나물 안마기 공부하느라 뻐근하고 왼종일 일하느라 뻐근하고 맨날 마사지를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면 좋아 정말 콩나물 안마기 가벼운 무게 매끄러운 바디라인 부드러운 그릇감 휴대하기 딱 좋은 길이 35cm 돈 주고 비싼 거 사봤자 자주 쓰지도 못하고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이 콩나물 안마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두드려주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머리도 두들기고 어깨도 두들기고 등도 다리도 발도 못 두들기는 곳이 없는 콩나물 안마기 콩나물 안마기 남녀노소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콩나물 안마기 너도 나도 이제는 가볍고 편리한 콩나물 안마기를 사용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